참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는 부산에서 1박 2일 동안 상인들을 또 만나고 또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비공개 일정이라서 안 알려주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사진 현장에 있던 상인들이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1박 2일 동안 부산에 가 있고 윤 대통령은 진해 해공기지에서 장병들하고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던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까는 휴가 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열심히 휴가는 가는데 공부 못한다고 여름방학 안 줍니까? 다 해야죠. 근데 이렇게 민생이 힘들고 주식시장도 어렵고 우리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하호 웃으면서 휴가 가서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느냐 이런 핀매침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해에서 어떤 해병대 창교 자기 부하들은 그렇게 순직을 했는데 대통령한테 역대 대통령 중 군을 가장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건 해병대가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께서 병장들 이런 거 월급 많이 올려주니까 좋죠. 그렇지만 해병대 장교라고 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명예전역이 안 된다고 이런 사실을 아는 해병대 장교라고 하면 대통령님 분에게 특별히 잘해 주신 것은 대단히 감사하지만 우리 해병대는 최상병 순직 특검을 요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인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아니 대통령 네 분이 또 떨어져서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걱정이 또 하나 생겨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된다라는 건데 글쎄요. 제발 민생을 위해서 또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최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꼭 거부권 행사 말고 처리가 돼야 그래야 뭔가 처음부터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대통령이 풀고 해결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꼬이게 하고 싸우게 하는 대통령이니까 저는 정치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 결국 차라리 휴가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해외 나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정치 격리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휴가 이후에 국정운영 특히 8.15 광복절 경축사 어떤 매세에 나올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8.15 경축사 문제는 대일 문제나 대북 문제가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 보도를 보면 획기적인 어떤 대북 정책을 발표한다.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강경하게 흘릴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돼요. 오히려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죠. 차라리 안 나오는 것이 좋은데 이게 지금 자꾸 불타는 섭에 휘발유를 껴댂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수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물론 북한은 안 받겠다 할 걸 예상하면서도 지원하겠다 한 것은 이후 열흘 명단하고 잘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8.15 경축사가 나오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대결고도로 계속 갈 것 같아서요. 지금 보십시오. 서울에서 100km. 제가 오늘 저녁에 금기 원래 18번째 합니다마는 나주에서 KTX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해남을 가는 길이가 100여 km 됩니다. 서울에서 100여 km 떨어진 거기에 북한에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250개를 설치하고 거기에 김정은이 참관을 하죠. 이게 뭡니까? 만약의 경우 이번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물론 격추도 돼요. 250발을 한꺼번에 쏘면 다 격추시킬까요? 몇 발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다 죽어요. 이런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제발 수혜에 우리가 도와주겠다. 북한이 김정은이 거부절을 하더라도 이런 경축사가 나오기를 고대하지만은 안 나올 거예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어서 아까 사도강산도 맨 처음에 언급하셨지만 아니 강제징역 문제를 대통령이 하지 말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아침에 한계를 심어보면은 저는 독립지사의 아들이고 저희 어머님이 일본말은 배우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그래도 친일파입니다. 일본하고 같이 잘 지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도 한일 수교 때 우리 정대철 헌정회장님의 아버님이신 정의령 의원 박사님 서대문의 김재광 의원님 광주의 정성태 의원님 등이 의원직 사퇴를 했어요. 한일에 대한 반대할 때 그러나 김대중 별볼일 없는 초선 의원은 해야 된다 하고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통해서 한일관계를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역사 문제는 독일을 배워라 강조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말 듣고 미국 부들이야 완전히 일본한테 역사를 굴종적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저는 한일관계 개선을 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최소한 위안부 강제징역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자. 왜 사도강사.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일본의 편의를 다 봐주고 일본의 입장에 서서 이걸 다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일본 정시 폭락하니까 미쳐나지잖아요. 세계 정시. 일본은행 부청자가 이러면 금리를 안 올리겠다. 하니까 일본은 싹 정리가 되잖아요. 자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미국과 우리가 지금도 2.5%포인트 차이가 있을 거예요. 미국이 내려야 우리도 내리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종속되어 있으니까 물론 미국을 중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떻게 사도강산 강제징용 이걸 해라 하는데 대통령이 이건 아니죠. 지금 8.15 경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됩니다.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그 역사 왜곡하는 사람을 임명하니까 이종찬 광복회장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님 아버님하고 많이 선거 때도 도왔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반대를 해도 하니까 용산에 일제시대에 밀정이 하나 있는 것 아니냐 그 밀정이 누구겠어요 저는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들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좋아하게 만들고 좋은 외교를 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나가는 건 좋지만 최소한의 역사는 지키자 기본 전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안부 강제징용 이건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일본이 독일처럼 사과를 해야 돼요. 한 번 사과하고 끝이 아니죠. 그 말만 하면 문재인 정부 다 닫은 그것을 우리는 지켜냈잖아요. 유네스코 등재 저 국정원장 때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런데 그걸 강제징용 문제 빼라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빼라고?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저는 이종찬 원장이 대통령실에 일제의 밀정이 있다 라고 하는 게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들리더라. 허어 허어